오늘은 남자들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꼭 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성들이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주는 행위는 100% 남성의 호의로서 이뤄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녀를 도와준다 해서 그녀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여성이 있죠. 차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은 차를 세워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폭행이 이어지자 목격자는 폭행범과 여자를 떨어뜨리고 도로에서 인도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목격자와 폭행범은 서로 몸이 엉키게 되고 폭행범은 삼단봉을 꺼내 목격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전치 오주의 진단을 받게 되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이 진정되나 싶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던 여자는 뜻밖의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던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제가 남자를 때렸다 주장해서 경찰이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식의 상황으로 한 번에 돌변하게 된 거죠.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목격자가 폭행범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 진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판사의 형량을 기다리게 되었죠. 이 와중에도 경찰은 목격자 남성에게 쌍방폭행의 범죄 혐의를 놓지 않고 있죠. 이 사건에 결국 절대적인 피해자인 남성은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성은 분명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 있는 남성은 경찰에 신고해주고 그녀를 폭행범에게서 구해주었죠. 하지만 그녀는 경찰 앞에서 자신을 도와준 남자를 팔아넘겼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는 어죽자는 정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선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동료 지인이 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남을 도왔다간 큰일 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본인이 통계와 과학을 믿지 않고 감정의 공간만을 바라는 감성파리에 약하다면 영상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서울 대학교와 카카오가 105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계자료에는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등장하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은 물질주의가 그 어떤 세대보다 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정서불안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여론조사에는 보통 5천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무려 여론조사보다 210배가 많은 105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단군 이래 치러진 그 어떤 설문조사도 서울대와 카카오가 합작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보다 정확한 설문조사는 없을 겁니다. 20대 30대 여성은 감사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입니다. 그녀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줘도 고맙다는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응당 자신의 권리였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줘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진 듯 말든 알빠노를 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계자료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20대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는 가장 낮았으며 정서불안은 가장 많았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높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해봤자 돌아오는 건 여러분의 망해버린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냥 신고만 하고 갈게 가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